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투데이 핫이슈의 박재형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온 한 해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2022년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 첫 거래일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무서운 이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횡령 금액인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소식이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조금 긴장을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충격 때문에 아직 저희 방송에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오후에 출근하신 분 중에는 백광님이 저는 처음 뵙는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에 놀러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대는 여기에 2022년부터는 정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온챈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분이었으면 사과 말씀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나오고 계신데요. 많이많이들 인사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백만까지는 아니어도 한 50만원 목표로 저희가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 분들한테 많은 아직까지도 한국투자증권의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었어요. 1,880억 180억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1,800억이 날아갔다라고 해요. 이분과 관련된 기사를 몇 개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입사를 하신 분이에요. 재무 관련된 담당자인데 어떻게 3년 만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을 몇 개 찾아보면 동진 세미캠과 연관이 되어 있다. 동진 세미캠을 6%였나요? 6% 이상 매수했었던 슈퍼 개미와 동일인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정상화된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성과를 낸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래 정지가 풀릴...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880억을 회수를 해서 정상화됐다라고 한다면 거래 정지가 풀릴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보통 이렇게 횡령하고 나면 대부분 도박에 탕진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만약에 기사가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동진 세미캠 거래 내역을 보면 한 7% 정도 손실을 보고 대부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걸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회수를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상장 폐지 기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해당이 돼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이 상장 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 이건 심사하는데 15거래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15거래일 내에서 아 얘는 큰 문제 아니니까 상장 시켜도 돼 이렇게 결정이 났을 경우에 즉시 거래가 재개되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자본금의 자본금의 8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의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제대로 받을지 여부는 안 봐도 뻔하겠죠. 회수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얘들은 좀 위험하니까 한번 심사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42에서 57거래일 이것만 하더라도 50거래일이면 3개월이에요. 3개월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두 달입니다. 42에서 57일 동안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계속 거래정지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할 경우에는 이제 아마 상장 폐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아침에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3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기업은 결산을 하고 나서 90일 90일 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본금의 80%가 날아간 회사를 어떤 회계법이니 어떤 회계법이니 감사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내거든요. 그러면 의견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 거절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견 거절도 역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돼서 바로 상장 폐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이의신청을 해서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든 어떻게 해서는 받아내겠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의신청까지 또 이의신청에서 개선기간 부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개선기간 부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최장 1년까지 추가적으로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는 정말 15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자금을 회수했다라고 한다면 15일 안에 거래가 재개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5개월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는 사실 지금 작년부터 이슈가 됐었던 것이 ESG 아니겠습니까? 환경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장기간 거래정지 된다라는 것들은 보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로 인해서 오늘 동진 세미케미 또 급락하더라고요. 슈퍼개미가 답한 게 아니고 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진 세미케미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1,800억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징역을 200년, 300년 이렇게 때리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당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 지구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주식 짬뽕님께서 몸으로 떼고 버틴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고 이번에 대선 주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앞으로 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보강? 이런 것들에 좀 더 정부가 포커스를 맞힐 가능성이 있다. 안 선생님께서 동진 세미캠의 줍줍 기회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 개발 이걸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저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뒤에 마지막에 원정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또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적감의 수 적감의 수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뒤에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12월 수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잘 되는 거고요.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잘 안 되는 겁니다. 12월 수출은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평균 수출 추이 2021년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도 사실 수출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연말에 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런데 올 초에 보면 올 초에 보면 수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규모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추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아졌지만 11월은 24억 달러 LNG 설비 24억 달러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면 조선 쪽이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제외를 하면 4% 정도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2월 주요 지역별 수출을 보면 골고루 늘어났어요. 아세안이 많이 늘어났죠. 중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EU의 수요는 여전히 견주하다라고 보고 50%대니까 지역별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 코로나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곳에는 거의 수출이 안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미크론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아세안 지역 대아세안 수출이 24%나 증가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중국 수출이 20.8%가 증가했습니다. 중간제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반도체가 29% 철강이 37% 석유화학이 54%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확장세 여전하고 중간제 수출이 높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의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월달 수출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수출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올해처럼 20% 30% 대 수출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평타만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증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1평균 수출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거는 이 정도로만 유지가 돼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다는 한 단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물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작년처럼 그렇게 불타는 불타오르는 상승세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장세가 꺾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레벨은 한 단계 상향돼서 안정적으로 수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12월 수출은 일단은 시장의 기대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19년 20년도 보다는 좋을 수 있다. 전망이고요. 수입도 많이 늘어서 무역의 규모로는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저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엔터. 컨텐츠 이런 쪽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메타버스를 등에 업은 게임주가 급등락을 했죠. 11월 달에 업종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가 12월 초에 급락했다가 컴퓨트 홀딩스 오늘 많이 급락하고 있지만 12월 하순경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컴퓨트 홀딩스 같은 그런 NFT 게임주 이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엔터 업종과 컨텐츠 업종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제이콘텐트리도 지옥 때문에 지옥을 한번 봤는데 그리고 그 뭐죠 설광하죠. 설광하였죠. 그것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났었는데 최근 보면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와 메타버스는 필수 인데 이 컨텐츠 내에서도 특수효과는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게임을 할 때도 특수효과 특수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VGX라고 VFX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수효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고점대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특수효과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뒤늦게 반등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1월 28일 날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에 특수효과 공급한 업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J컨텐트리가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덱스터는 J컨텐트리와 오래전부터 협업을 해오고 있었죠. 지옥도 덱스터에서 특수효과를 제작을 했고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덱스터는 필름몬스터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몬스터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J컨텐트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프로젝트 ABCD로 있어서 어떤 게 어떤 드라마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1월 28일에 공개되는 시점이 다가온다 라고 한다면 물론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모릅니다.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J컨텐트리 덱스터 이런 컨텐츠 VFX 관련된 업체들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 1월에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소식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원전 사업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유가 원전을 포함한 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데서 원전 관련된 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시가에 여기다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단독 입찰을 했다라고 해요. 터빈 건물 관련된 2차 부분에 단독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시가부터 한전기술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EU의 녹색 분류체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프랑스는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독일은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경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랑 가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EU에서도 에너지를 조금은 쉽게 조달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녹색 분류체계 초안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와 자금계획을 갖추고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은 원전의 경우에는 전환적 녹색 에너지원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EU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이게 녹색 에너지다 라고 바뀐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원전 투자는 녹색 투자로 인정받아서 친환경 투자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제한도 굉장히 많고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자금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환경부도 지난달 말이죠. 작년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원전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택소노미와 관련돼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럽이 맞는 거야 우리나라가 맞는 거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 아 죄송합니다. 원전 수주는 아닙니다.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가에 대비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밀렸어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사업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 이런 쪽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원전 사업도 그렇고 수소 사업도 그렇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가시는 게 2022년 한 해 좀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스템 인플란트나 동진 세미캠도 저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굳이 이슈가 없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원전, 수소, 동진 세미캠 이거 안 갖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 싸 보인다. 라고 하면서 덥석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 그 뒤에 불확실성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불확실성에 발을 안 담그는 게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조금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안전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어쩌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2022년도에 첫 투데이 하시길 시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 결국 스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를 어떻게 찾느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자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우리 곰차장과 오늘 하루 정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여러분께 전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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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